수중동, 수중동, 쌍계천, 수중동, 쌍계천, 수중동, 쌍계천, 남대천, 수중동 오, 크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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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월 30일, 이거 이거다 월안은 이제, 걸 두 개 있는데 몇 마리 더 잡아야 된다고요? 12마리 12마리 더 잡으러 와요? 그러면 몇 마리, 300마리? 300마리 올해는 300마리를 막아? 한 장소만 계속 갑니다, 쌍계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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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중동, 수중동 수중동, 수중동, 10월 30일